이전에는 엄청 컸대요. 엄청 컸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양도 적고. 섬에 그렇게 안 난 거요, 저도 이제는. 네. 아주 먹고 죽지도 없어. 먹고 죽지도 없어. 우리 섬 아들만 이거에 낮에 딴 데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닭하고 간 오면 그렇게 맛있고. 둘이 먹다 혼자 죽어도 몰라. 아, 진짜요? 확실히 어머니? 진짜예요, 진짜. 먹고 죽을 레도 없다며? 우리가 못 먹어. 못 먹어요? 뜸부기는 청정다도의 일급수 해역에서만 자라는 해초인데요. 주로 진도, 저도 인근에서 수온이 높아지는 6월에 가장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바위에서 넘어져도 뜸부기에 걸려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는 진도 특산물인데요. 특히 진도에서는 제사상에 반드시 뜸부기를 올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해초들과는 남다른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생긴 것은 톱과 비슷하지만 영양면에서는 단백질은 3배, 칼슘은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도 힘든 귀한 뜸부기라지만 뜸부기 섬 스마트답게 두어 시간 작업에 소쿠리가 가득 찹니다. 정말로? 나물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전도 끓여먹고. 전을 끓여먹어요, 우리는 역시. 붙여요. 붙여요.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맛나게 해먹어요. 맛나게 해먹어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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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하캠거. 오. 우리는 사연을 담아. 뜸부기를 담아라. 대부분 이곳 소마대에서만 수십 년을 살아오신 마을분들. 세상 자부들과. 아직도 뜸부기를 따면 친바람이 나신다고 합니다. 뜸부기가 맛있게 변신하는 시간. 먼저 물을 팔팔 끓여주는데요. 뜸부기를 데치기 위해서입니다. 뜨거운 물을 붓자마자. 보이시죠? 푸른푸른 스파해지는 뜸부기. 이야, 신기하네요. 네, 뒤적기죠. 골고루 잘 데쳐주면 동글동글한 마디 속에 공기가 볼록 차올라 탱탱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신기하시죠? 잘 데쳐진 뜸부기는 찬물에서 두어 번 다시 헹궈주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어른들이 나가서 육지에 가서 쌀 바꿔오고 양식 바꿔다 이러고 먹고 살았어. 썬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살았어 그런 것 같더라고. 아, 진짜 뜸부기가. 아, 안 굶어 죽고 잘 쌌네. 이런 게 좀 어디 있으라고. 고맙습니다.